네, 강북구 체육회 문제는 지난해부터 불거졌습니다. 당시 체육회에 보조금 비리를 놓고 강북구 의회와 진실 공방을 벌이다 결국 보조금 부당 수급이 적발됐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내년 운영비 삭감이 됐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했던 강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혜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기자, 일단 먼저 보조금 비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현재까지 그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죠? 시기가 아마 2018년도 후반대였을 겁니다. 2018년도에 강북구가 매년 체육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활용 문제가 지적이 된 건데요. 체육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1년에 한 2억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보조금은 체육회 보조 사업을 위해서 지급하는 돈인데 강북구 체육회가 이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점이 적발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구의회에서는 당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고요. 또 이를 두고 구의회는 이 특위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체육회와 또 진실 공방을 벌이는 그런 문제까지도 불거졌습니다. 내용인 즉슨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다 이 얘기인 건데 어떤 것들을 했다는 건가요? 가장 쉬운 예로 보면 첫 번째 적발됐던 사안은 사무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체육회가 한 곳에만 일감을 몰아줬다. 한 특정 업체에서만 체육대회 행사나 또는 동호인들과 함께 모이는 체육대항 행사에서 한 업체에만 너무 일감을 많이 몰아주다 보니 무슨 내부적인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 보조금 지급 내역서에 대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대외 출장이나 출장비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고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그 출장 간 곳에 이 보조금의 금액이 이제 투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가지 않았던 출장에 대해서 보조금을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 또 차량 운행 일지도 허위로 기재됐고 제대로 작성이 안 돼서 이런 서류상의 문제들이 적발이 되면서 비리 문제를 짚게 된 겁니다.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출장비 내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허위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확인을 해보니 이제 보통 이 체육회는 지방에 가서 대항행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제 운동 목적을 갖고 이제 하는 출장들이 좀 있는데 그 출장 목적에 A라는 곳에 가겠다는 출장 계획서를 냈는데 실제 그 날짜에 이 출장을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 출장 계획서에 맞게 이동을 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지급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급 비용에 대한 내역서까지도 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장을 안 가는데 출장비를 쓴 거군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게 고발 당한 거죠,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고발 다음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이 고발 조치도 굉장히 좀 난관이 있었죠. 일단 구의회가 지적하면서 구청이 직접 고발 조치를 취해라라고 여러 번 또 제안을 했고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나서 이번에, 이번 주 얼마 안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이 체육회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실무진이었던 사무국장과 팀장은 검찰에서 기소유예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올해까지도 계속 구의회랑 체육회랑 계속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내년도 예산 지금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예산을 삭감을 했단 말이죠. 이거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담당 상임위인 행정보건위원회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보조금 비리 문제로 적발이 됐을 사안인데 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체육회의 사과도 없었고 또 인사조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서 운영비를 다시 지급하면 또 한 번의 비리 적발되는 건 일도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운영비를 맡겨서 떳떳하게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 보고 운영비를 자체를 일단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무혐의 처리됐고 기소유예 판결이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의에서 조금 선을 넘은 판단을 한 것인가 이런 지적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한 것 같아요. 체육회 입장에서도 우리 이미 다 조사 끝났고 혐의 없음으로 나왔는데 굳이 운영비까지 삭감을 해서 결국에는 체육회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운영비 자체가 안 들어오면. 그런 의미인데 또 구의회 입장에서는 주민의 혈세를 한 번 이렇게 낭비했던 점이 지적이 됐고 아무리 그 기소유예 건으로 환수 조치가 됐었어도 일단은 신뢰를 저버린 거죠. 책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오히려 체육회 조직을 바꾸던가 아니면 구청의 집행을 직접적으로 하던가. 이게 정확히 맞다라고 구의회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도 구의회도 이제 구민의 어떻게 보면 대기관인데 체육회가 굉장히 좀 규모가 크죠. 규모가 어느 정도나 주민이 어느 정도나 구성되는 건가요? 강북구 체육회는 현재 강북구청에 등록된 회원으로 보면 한 2만여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동호인들까지 다 합치면 한 4만 명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요. 꽤 많죠. 반발이 거셀게 되면 구의회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다 알고 흔히 알겠지만 자치구마다 있는 모든 체육회가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단과 목적에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예결 위해서 심사를 또 하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이 살아날지 아니면 정말 집행부로 바로 운영비가 넘어가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본회의인 거군요. 삭감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떠셨던 겁니까? 삭감된 예산은 운영비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겁니다. 체육회 안에 있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용품, 쉽게 말하면 사무용품 구입비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차량관리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급수당도 들어가 있고 이런 보조금에 해당되는 모든 목록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를 뺀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조합을 해서 보아하니 이제 좀 살려야 될 금액대도 있는데 이 부분도 다 빠진 거죠, 지금. 그러면 조금 회생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건가요? 지금 뭐 예결위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너무 운영비를 주지 않고 그럼 생활 체육회 자체를, 강북구 체육회 자체를 그냥 업무가 없는 상태로 그냥 마비시키겠다는 거죠? 컨트롤 타워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쉬운 결정을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결정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마지막으로 잠깐 앞으로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만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12일과 13일이 지금 예결위가 진행 중이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개수조정까지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수요일 날 본회의에서 최종안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 사이 안에 많은 여론들을 또 제안을 하실 것 같고 또 예결 의견들도 많은 고민을 해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뭐 결정이 난다니까요. 후속 보도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